인천시가 같은 생활권이자 살을 맞대고 있는 이웃, 경기도 김포시와 냉랭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5호선의 경우 서구에 몇 개의 정거장을 짓느냐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4개, 김포시는 2개의 정거장을 짓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소각장 문제가 또 다른 지역 간 갈등의 진원지로 등장했는데요. 김포시가 대곳면에 짓는 소각장이 서구 검단과 11km 인근이어서 검단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메가시티 서울을 두고 두 지지체가 정면 충돌하는 분위기인데 입장차가 극명해서 불편한 동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경인일보입니다. 중구 신포역과 신포지하차도를 연결하는 신포지하 공공보도 연장 사업이 또다시 늦춰지게 됐다는 기사 올라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는 당초 올해 말 실시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지작물 등 여러 난항을 마주하고 있어서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포지하보도 연장 사업은 기존 신포지하보도를 신포역까지 330m 연장하는 내용인데요. 예산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총 사업비 증가로 500억 원 규모의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빼기로 했는데 인천시는 여전히 사업비 절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현재 상황을 알리고 양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일간지 기사로 살펴본 인천 소식 오늘의 픽이었습니다. 신은 주민설명회